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선생님은요 학교에서 이렇게 학력평가 보는 날 종례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꼭 시키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나야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면서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고 스스로 위안을 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세계지리 시험 어땠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시험을 치른 여러분들 아마 크게 두 종류의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세계지리를 배운 친구들 그래서 수능과목으로 아직 세계지리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과목을 할지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선택한 친구들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세계지리를 배우지 않았는데 3학년 때 세계지리 선택해볼까 싶어서 이번 시험에서 한번 선택해서 치러본 친구들일 거 같아요. 네 어떤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선택했고요. 어떠셨어요 이번 시험? 아마 지난 9월 시험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꽤나 까다롭게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 성적으로 여러분들 대학 가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이 시험의 성적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계지리라는 과목을 수능과목으로서 공부하는데 학습의 방향성,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아주 좋은 도움이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학력병가 해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꿀팁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설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이번 시험 어땠었는지 선생님이 출제 범위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일단 출제 범위가 9월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세계지리의 전 범위가 출제된 건 아니었고요. 어디까지 출제가 됐냐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 분쟁과 저개발 문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 비해서 입문지리 분야의 비중도 좀 더 높아졌고요. 지역지리 파트의 비중도 좀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까다롭다, 조금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선생님이 단원별로 주제를 다 뽑아봤거든요. 일단 이 세계화와 지역의에서는요. 아주 아주 전통적인 문제죠. 동서양의 고지도 비교하는 문제 이거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리정보체계 GIS 우리가 입지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전략.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역을 소거해 가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기후와 자연환경 이야기하고 있는 단원인데요. 정말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냉대기후 다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건조기후에서는요. 이 건조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지형뿐만 아니라 이곳의 주민생활의 특성까지 물어봤거든요. 요즘의 세계지리의 방향성이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곳의 경관이 어떠한가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다 좀 더 실용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맥락에 맞추어서 아주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대지형, 해안지형, 빙하지형, 화산, 카르스트지형까지 지형들도 정말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이따가 우리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또 같이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에서도요. 정말 다양한 주제가 다 출제가 됐습니다. 주요 종교에서는 사실 이 종교와 관련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세계의 종교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이런 기본 개념에 충실히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 비교하는 문제 출제됐고요. 그리고 세계도시체계, 계층성을 알고 있는가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식량자원에서는 전세계의 목축업 중에서 이제 주요 가축, 소, 돼지, 양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됐고요. 에너지 자원에서는 화석에너지 비교하는 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요. 이 지역의 산업구조 그리고 민족과 종족의 분포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의 분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는요. 이 지역에 대한 쟁점이나 현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건조지원과 주민생활에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유럽과 북부아메리카에서는 지역의 통합과 분리운동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이 세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사하라이나와 아프리카와 중남부아메리카에서는요. 중남부아메리카의 식민지배와 도시화. 사실 이 식민지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개발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과도시화, 종주도시화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세계는 이번에 출제 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경문제나 사막화나 이런 것들이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조금 2학년 문제라고 하기에는 아주 수준이 좀 높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3학년 문제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다고 다양한 사례지역들을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2.5학년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출제된 패턴이나 지리 문제의 특징들이 고3 학력평가와 굉장히 흡사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 복습 잘 해두시면 앞으로 수능 대비해서 공부하시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게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험 잘 보고 싶어서 작년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최소 시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 사탐 과목은요. 특히 지류 과목은요. 기본 개념, 원리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인문지리 파트의 중요성이 날로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인구, 도시, 자원 이런 부분들 정말 섬세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세계지리 학습을 할 때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이는요. 기본 개념, 원리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익히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개념, 원리 정말 성실하게 공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출제된 패턴을 보시면 지역지리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파편화된 지식들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현재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런 주제를 탐구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 어땠는지 짚어드렸고요. 이번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문제마다 앞으로 공부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문제 풀 때 어떤 게 중요하구나 하는 꿀팁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 문제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아니죠. 틀린 문제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맞춤 문제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해설 강의로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은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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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